드디어 왔다 왔어. 이것이 바로 방탄소년단의 홈스윗홈. 근데 어디서 냄새 안 나요? 믿거나 말거나 코를 찌르는 호르비 냄새가 팔팔팔팔팔. 정체를 할 수 없는 가면부터 어딘가 소녀취향스러운 악인자기한 소품들도 돋보이고. 살림의 기본인 부엌을 돌아보니 어찌 솔로만 디. 빡빡함이 느껴지는 저 밥가슴살. 형 눈물 난다. 눈물 나. 즉소공개의 하이라이터.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. 매니저 형의 목소리에 하나 둘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하고. 나는 누구인가. 오늘 리얼리티의 쓴맛 제대로 체험한다. 잠시만요. 오빠들 정신 좀 차리고 가실게요. 눈 뜨자마자 안무 대형으로 정련하고 목너른 한 잠옷을 입고도 황렬한 힙합 카리스마를 분사하는 방탄. 정환이. 입도 묻힌다. 저한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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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내 정국이의 피부관리법은 꼼꼼한 의사야. 얼굴 닳겄다. 닳겄어. 오늘 먼저 문제나고요. 그다음에 거품이 나면. 네? 자칭 디자이너 보이는 옷자랑의 신이 났다. 저기 어떤 선생님? 옷 거꾸로 입으셨어요? 스킨바를 리듬을 타면서. 끝인 거야? 깡 담당 제이홉의 재롱의 웃음이 터지고 예금 남자가 함께 있으니 항상 즐거운 방탄의 숙소. 인사해야겠어. 오늘도 에너지 넘치는 하루가 기대된다. 기대된. 어디론가 향하는 방탄의 발걸음이 유난히 신나고 있는.